뭔데? 내가 공실로 하는거야 꼴깝찍이고 있네 진짜 막 미친네 꼴깝찍이네 꼴깝찍여 이거 하나만 짠지 않아 꼬바마 그거 어디 잊어버렸다고 또 목숨 걸고 찾으러 가고 그런짓 하지말라 나간건 나간거지 짜장면 한그릇 값시다 이게 하나가 짜장면 한그릇 그냥 나간건 나간거라고 짜장면 비싼거다 몇 개를 챙겨왔는데 몇 개를 잊어버리려고 몇 개를 챙겨가는데 오해가 없네 내일 딱 이거 한개로 신다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딱 한개로 신다 불가능이라니 한 10개 챙겨왔는갑네 괜찮으니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도착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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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여름 Seven 최대한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 자폭샷 넘어가지 있겠죠 한 200 한 2 30 날라갔을 것 같은데 라이트 약간 지금 맘에 거리는 180 바로 쏘시는거 180 낙찬까지야 낙찬까지 180 바로 쏘시는거 그니까 그린이 오른쪽으로 나무 뒤에 있다보여 아 겨자 무조건 뿌리한다 아 꽃게 이거 보자 무섭밟입니까 무섭밟이요 보자야 뭐 뚜렷이 무섭밟이 있구나 물을 또 보러 가는거 아이가 드라이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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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봐봐 우리 300만 마리가 타와요? 네? 타와요? 괜찮지 싶은데 일단 왼쪽으로 갔거든요 왼쪽으로 갔어요 햇빛이 많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습니까 칫도 진짜 진짜 안 보일 수 있겠다 ㅋㅋ 택하니 주제 그기지긴데 여기 놀이니 여기 놀이니 앞에지 옆에 다니네 상대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게 내겁니다 그니까 저 앞에 안에 있는데 안인가요? 내 거 어디가지? 내가 적은가? 여기 프라이 없네 이게 행거네 어이구야 어이구야